오빠 오빠 짠 오빠 오빠 저 저 오빠 좋아해요 어? 나이야 뭐잉 언제 퇴근해 하... 나 오늘도 야근이야 왜? 그냥 나 혼자 술 마시기 술술해서 에에? 아... 야근이구나 니가 혼자 술을 마신다고? 남자 없이? 뭔 일 있어? 아니 뭐... 소주맛 좋다 너 설마 나 고백했는데 까였다 야 너는 온갖 여우 짓은 혼자 다 하는게 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고르냐 아이씨 몰라 어 술만 마시면 등장하는 내가 아닌 나 누가 나를 조종하나 봐 어 아 어 뭐 그렇게 어